아.. 갈래 여기? 뱅뱅뱅뱅 다 떠네 일로 오지마 나 이거 찍고 있잖아 얘들아 야 뱅뱅이 생기시네 얘는 뭔가 그 둘이 둘이 부모가 다 같은 건가? 네 그냥 놀아도 못하고 있잖아 그냥 놀아다니는 게 일이니까 그렇지 뭐 어묵아 걱정되나보다 자기는 안 놀아 자기랑 자기 떠나서 새끼들이 일로 오니까 꼬리 엄청 흔들네 애들 야 니 어묵들이 부러워지네 저기서 쳐다보고 있어 이제 보내주자 엄마가 걱정하는 것 같다 이제 보내주자 집에 가 얘들아 엄마가 찾는다 엄마 찍는담 오늘 가 얘들아 안녕 보내줘 고만 놀고 가자 다음에 또 올게 얘들아 냉이 캐러 가야돼 우리 다음에 또 올게 얘들아 엄마가 쟤 맞는 거야 쟤는 하는데 모양새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덩치도 그렇고 저기서 맞잖아 오긴 왔는데 그냥 친구 아닐까 털이 너무 다른데 그리고 애비가 다른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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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분 고맙습니다